안녕하세요 셀리턴 모델 이민우입니다. 국내에서 유일하게 LED만 10년 넘게 연구, 개발해온 셀리턴의 새로운 모델로 합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 뜨거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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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ke fire. Somebody call me right one. Somebody call me wrong. 날 신고 쓰지 않을래. 너도 그럼 어때? So what? 멈춰서 포멍하지 마. Come on everybody, let's put it down, Mr. D.O. 셀리턴의 LED 마스크 플래티넘은 1000개가 넘는 LED 개수와 특허받은 LED 모듈 등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제품의 기능이 정말 다양한데요. 그 중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홈케어 디바이스입니다. 앱을 제공하여 대부분 잘 안발한 제품의 앱을 제공하여 관리한 피부의 상태를 매일 기록하고 변화되는 과정을 한눈에 보여줍니다. 셀리턴만의 획기적인 제안으로 이 제품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강점이라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